새로운 신 매운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임경빈 작가 혼자 하는 날인데 선수를 불러서 김종대 선수와 둘이서 했고요. 오늘은 원래 김민하 평론가 둘이서 하는 날인데 부를 선수가 좀 있어서 임경빈 작가 혼자 나와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다음 주에 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MBC가 쏜다 쏜다 쏜다. 어제 서른 분께 쌀 드렸는데 반응 폭발적이었습니다. 10kg입니다. 쌀. 한 분한테 드리는 게. 5536님. 아내가 늘 2% 청취하면 쌀이 나와 국이 나와 했는데 쌀이 나온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쌀 드렸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의 힘이 오늘도 서른 분께 쌀 드립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쌀 받으신 분들 꼭꼭 쌀 한 공기씩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참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용산 도감청 의혹은 거짓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이죠. 안보실 제2차장. 김일문서 상당수 위조의 한미평가가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치했는지 이거 좀 현지 보도하고는 조금 다르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상대로의 도청 의혹.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문은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직접 밝혔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효 차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 쪽에 항의할 게 없다는 거죠. 애초에 지금 도청이라는 내용 자체가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따르자면 미국은 우리 정부를 도청을 안 한 걸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릴 수가 있는 맥락이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들한테 설명 자료가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내용상으로 보면 김태효 차장의 설명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것을 한미 국방 장관이 견해가 일치됐다는 것을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용산에 대한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야당이 그러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고 국익 침해 행위다 이렇게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정보전쟁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받아서 보도하는 우리 언론들과는 다르게 실명 보도들입니다. 직접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 조정관 오늘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유출된 문건들은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비밀 문건이라는 얘기고요. 탑 시크릿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게 조작됐다고 말하는 맥락은 김태호 차장이 말하는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맥락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건 중에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온라인상에 올라온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소스에서 변경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스가 맞는데 그거를 약간 변경을 가해서 그러니까 약간 위조를 해가지고 뭔가 좀 다른 정보로 바꾼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비롯해 모든 문건이 유효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사실일 수도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하고의 차이를 좀 살펴보자면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후에 우리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오전하고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서서 브리핑을 했는데 거짓 의혹이라고 오전에 적시했던 그 문건. 그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 문건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동훈 대변인이 뭐라고 답했냐면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적으로는 정보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오전에 이건 명백하게 조작된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단편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또 추가로 물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사실상 도청을 인정했는데 터무니없다고 하는 우리 대통령실 설명하고 온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문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거다. 백악관의 설명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공개된 문건이 다 맞는 문건인지 이견이 있고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국회 정보위 야당 측 간사 맡고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런 대통령실의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것은 거짓이다.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미국 측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없다. 다 거짓인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느낀 사람이 성낸다든지 꼭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실 말대로 도청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국도 아닌 동맹국에게 당했다면 그 말로 멍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요구는 도청이 아니면 왜 아닌지 팩트와 근거를 내놓고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망부가내로 우기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멀쩡한 대낮에 집에 도둑이 열어서 훔쳐간 물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도둑든 거냐고 따지는 것이 자외 행위가 됩니까?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자외 행위고 반미선동을 하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적반하장이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전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말 그대로 안전한데 어떻게 도둑을 맞습니까? 전혀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둑을 맞지 않았다고 김태효 차장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거짓이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보도한 것처럼 미국 백악관에서도 기밀루설은 인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1급 기밀정부가 도둑맞은 것은 사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오늘 오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만은 없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둑이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지붕으로도 뒷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창문을 조사했더니 흔적이 없다. 도둑맞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꼴인데요. 정말 딱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창문이 뚫렸는지 지붕이 뚫렸는지 뒷문이 뚫렸는지는 그다음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조사해서 국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내놓는 게 정답인데 지금은 발뺑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그러고만 있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자해 행위라고 하고 혼날 것 같아요. 도청, 감청 얘기 자꾸 하면. 청와대 벙커보다 용산 벙커가 지하 3층에 있어서 더 안전하다. 청와대 벙커는 일부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와대 벙커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보안상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까? 핵심은 지하 3층이든 뭐든 대한민국 핵심 비밀이 유출되고 뚫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은 미국의 폭탄 지원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내밀한 첩보가 담겨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안보실장과 외교 비서관의 논의 과정이 저는 들어있습니다. 탑시크리트죠.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기밀 유출이 맞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고 미국 CNN도 외신도 일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 말처럼 거짓이라면 왜 이런 난리를 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가 조사를 하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NSSC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긴트 즉 도감청, 도청 자료가 아니라 휴민트, 사람을 통해서 입수된 정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럴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는 걸로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백번 양보해서 용산 대통령실 주장처럼 도청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남은 가능성은 말씀하신 대로 휴민트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첩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도청이냐 아니냐의 방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심은 대한민국 1급 정보들을 도둑맞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의 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은밀하게 결정한 내용까지 다 나갔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뚫렸다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스파이 활동이 우리가 잘 맞고 있는지 정말 저는 두려운 상황이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호 차장.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 그러면 위조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말이 좀 말장난 같은데요. 상당수가 위조됐다면 반대로 상당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들려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픈 현실인데 미국은 훔친 것이 맞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둑맞은 것이 없다고 간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을 맞았는데 잃어버린 작물이 금반지 10개냐 아니면 은반지 10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우리가 도둑을 맞았고 대한민국 기민 상당수가 외국으로 유출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은 미국 측에다가 당당하게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출국하면서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 말을 하는 것 보고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을 해라. 미국한테 항의해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미동맹 이간질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한미동맹과 이 사건 소위 도청 의혹 이거 어떻게 어떤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사퇴를 조망해야 되나요? 동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스파이 활동하듯이 도감청을 한다든지 휴민트를 통해서 첩보를 빼내는 게 저는 동맹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제기되었을 때 프랑스 독일 미국의 동맹이죠. 프랑스나 독일은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통합까지 하면서 재발방지 약속은 미국으로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달할 입장조차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불한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 국정원 정보활동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위를 소집할 사안이 아니고 지금 또 선거법 관련해서 전원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상임위원회 소집할 상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정보위 굉장히 여러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많을 텐데 국회의 대응,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원위원회는 오후에 있고요. 이처럼 중차대한 일이라면 저는 오전에 국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이슈가 아니다. 정보위 소집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법 4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돼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의문은 국정원의 직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실만큼 국가기밀 많은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보안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곳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 그 말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사전에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보안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이 됐는지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고요.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의 소집과 관련해서 유상범 간사와 협의를 하시거나 한 사항은 있으신가요? 어제 오늘 계속 협의 중인데요. 말씀처럼 여당 간사께서는 전원위원회가 있으니 다음 주에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셨고 저희는 하루가 급한 사안이지 않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 사안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서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장 정보의 소집이 안 되더라도 간사 간 협의가 없어서 국정원이나 경호처에 별도로 지금 야당 간사니까 별도로 보고를 요청하시거나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저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정보의 간사로서 국정원에게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요청하셨군요. 대면 보고를 요청했고 기본 상황이라도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국정원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 5분 전에 갑자기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취소하더라고요. 이유를 보고를 취소를 했습니다. 5분 전에요? 네. 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국정원장 결제를 못 받아서 안 되겠다라는 정말 희한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면 보고가 직전에 취소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오후 상황이었으니까요. 국정원장 결제를 듣게 해서 오늘 아침에는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좋다. 오늘 아침에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말을 바꿔서 대면 보고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나요? 정보의 간사한테 대면 보고를 5분 전에 취소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했을 때 또 아예 취소하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당당하고 거짓이라면 왜 보고를 취소하고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저라면 자세하게 설명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야당을 이해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 모종의 오다 같은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마저 드는 게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까지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니 갑자기 오늘 들어서는 반미 성동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색깔론까지 꺼내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반미 정북단체와 뭐가 다르냐 이런 취지의 논평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뒤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미혜 원내대변인이 오늘 논평 낸 거 보니까 민주당은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그리고 문재인과 북한 정권 간의 내통설 먼저 해명하라 이렇게 마지막 문단이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건넸던 usb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공개하면 됩니다. 만약에 공개해서 원전 지원의 원자라도 없으면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면 그날로 진실이 밝혀지는데 왜 공개 안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에 정보위가 열리면 국정원에게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주시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 대한 보완 조치가 평소에 어느 정도 돼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이번 일에 대해서 사전 파악이 됐었는지 그리고 파악하고 나서 소동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비밀을 다루고 있는 정보기관에 대한 보완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엊그제 어제 장윤선 기자도 휴민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 윤건영 의원도 휴민트의 가능성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문서는 보통 정보 출처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휴민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지만 다른 루트로 획득한 정보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게 크게 보면 두 파트인데 하나는 김성한, 외교비서관, 국방비서관이 나눴던 얘기가 인용문으로 따옴표로 인용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NSC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 압축된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갈라봐야 되겠다. 미국에서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상현 대표, 아메리카 케이의 이상현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다음 뉴스도 이거 참 답답한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오늘 주한일본대사관의 대사 대리를 초취했습니다. 초취를 했다는 건 우리가 일본한테 항의할 일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오늘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 우리로 치면 외교백서라든지 안보백서에 해당이 될 텐데 외무성의 외교청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독도를 거론을 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표현, 이게 2018년 이후로 일본 외교청서에서 계속 6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 표현인데 당연히 우리 외교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분명히 자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데 비해서 제가 기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또렷하게 안 나온 곳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곳 중에 하나가 역사인식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강제동원 문제 관련한 조기 해결 해법을 내놨을 때 일본 정부가 굉장히 중대하게 판단을 하고 또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관련 내용이 외교청서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일본 쪽의 표현이죠.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좋게 본다는 얘기죠.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이 외교청서에 담겨 있는데 정작 그 당시에 하야시 외무상이 밝혔던 내용, 그러니까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게 우리 정부가 그때 받아들이기로는 사과 표현 혹은 반성 표현의 연장이라고 했던 건데 이 대목이 정작 외교청서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 남의 사법부 판결을 가지고 이렇궁 저렇궁 간나라 대추나라 평가하고 왜들 이러십니까? 그거는 사실상 2018년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를 경색시켰다는 식의 표현인 거고요. 우리 외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만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찍어먹어보지 않아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과 꼭 찍어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 찍어먹어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광훈 발 여당 내홍 점입 가격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또 한 번 충돌한 날입니다. 홍 시장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사람은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와 페이크 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 데리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나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이냐라고 하면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 역시 오전에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당 당원도 아닌 전광훈 목사와 결부시켜서 마치 공동체인 양 호도하고 악의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질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 목사는 다른 정당을 창당해서 그 정당을 실제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정당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에도 전 목사의 일거수일투적을 당과 결부시켜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 당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돌고 돌아 다시 홍준표 비판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어제 여러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만 전광훈 목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국민의힘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한테 절제를 당해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 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느냐라는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자숙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실 발의라고 오늘 보도가 되던데요.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한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난 주말에 용산에서 여당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직접 요구를 했으니까 여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김기현 대표가 일단 완곡한 거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발언에 따르면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왕이 윤리위원장이 지금 사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공백 상태다. 그래서 징계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이후에 김재원 징계권을 살펴보겠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하이팅 하여튼 신기합니다. 보통 천공도 그렇고 권진도 그렇고 또 전광훈 목사도 그렇고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한테 그 입 다물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누구를 향해 이야기해야 될지 대통령실에서 한 번 더 잘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